자 다같이 시작 둘 셋! 안녕하세요 아리아주입니다! 아리아주가 모였습니다! 우리 아리아주한테 빼빼로 먹고 싶죠? 여기 뭐야?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볼까요? 만들어보겠습니다! 도둑! 귀여워! 도루루! 짠! 꺼져 꺼져! 조금리! 아 귀여워! 마지막으로! 우와! 이런 거 있구요! 바둑알같이 되겠다! 이런 거 있구요! 바둑알 바둑알! 이런 거 있구요! 우리 마음! 아리아주들을 향한 우리 마음! 사랑해 아리아주! 수술을 시작하지! 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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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로 왔는 준비 완료! 초콜릿을 어떻게 녹일 거냐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초콜릿을 넣은 다음에 따뜻한 물에 넣고 저어주세요! 대신! 중요한 거! 초콜릿을 넣어주세요! 물이 넣으면 안돼요! 그럼 망해요! 화이트 초코 좋아! 저도요! 나도! 다크 초코! 저는 밀크 초코! 주은이는 다크 초코잖아! 아니에요! 뭐 아니야! 저는 다 좋아해요! 얘는 진짜.. 옛날에 진짜 좋아해! 주은이 단 거 진짜 좋아! 까까! 나 나 찬양만! 나 초코! 윤지연이 먹었어! 오늘 별거 고파야 돼! 음! 왜냐면 저희 중단 한 모습으로 만나자고! 우상하고 올게요! 우상하고 올게요! 쨔쨔! 초콜릿을 녹여왔습니다! 이제 딱 만들기 시작하면 돼요! 준비 완료! 휘황을 한 번 보여주세요! 저는 화이트 초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깍쇼! 잔뜩 묻혀도 떨어지길 분명해요! 어... 녹기로 두 개... 짠! 하하하하 시작해요! 저는 다크! 저는 화이트! 짜잔! 한번! 네! 맛있어! 음! 짠 저 하트를 만들었어요 어때요? 아 귀여워 이것도 제 마음이에요 길다란 거 붙였어요 사실 빼빼로 초등학교 때 만들어본 거 진짜 처음 만들어보지 않나요? 다온이의 빼빼로 만들어서 이거 어때요? 저는 좀 이번에 깔끔하게 만들어봤어요 오 이쁘다 이쁘죠? 되게 좋아하는 색깔인데? 나는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보라색으로 나도 이쁘죠? 그리고 이 빼빼로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가 봐도 강심한 빼빼로 왜냐? 보라색 하트를 줬기 때문이야 아찌 사랑해 여기 전체적으로 묻혀봤어요 이거 진짜 맛있을 거 같지 않아요? 저거 진짜 맛있다 이거는 무조건 내 거야 다온이가 만든 거니까 꼭 드셔보세요 초콜릿에 물이 들어가면 이 초콜릿 다 버려야 돼요 흥흥한 자가 어머 왜? 초콜릿 주세요 갯벌이 돼버렸어요 어머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어 내가 화이트 초코 다 녹았어요 어 일어나오세요 화이트 초코씨 화이트 초콜릿하고 이럴게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컨셉을 얘기해줘요 똥맛 카레냐 카레맛 똥이냐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맛으로 순부하겠다 기호 1번 다페로 다페로의 모든 모양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저는 찾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제 거는 침승 같은 매력이 있어요 맛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아가! 보라색 카트로 누가 봐도 시현이가 만든 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알 수 있게 보라색 카트로 채워갔습니다 주은이 컨셉 따라가다가 실패했거든요 너는 얘로 가자 주은이와 증거인멸 주은이 지금 길을 바꿨어요 네 저는 최대한 레베로처럼 나무가 많이 안 보이게 아 나무? 나무요? 나무 색깔이 저는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디테일이죠 이거 보시면은 열이 거구나 하고 드시면 됩니다 저는 사람 만들어봤어요 프로 유튜버 저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금 이게 조금 누가 먹게 될까 제가 만든 거예요? 없어요 아니야 있어 있어요 윤지 언니가 만든 거 제가 귀엽다고 했는데 이거 이거 두 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간추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간추 같은 느낌을 내지 못하고 옷까지 망쳐버린 그런 케이스 여러분들이 먹기 전에 배탈 안 날 수 있는 다온이가 엄지 아니 다온이가 쓴 초콜릿 안예요 이게 섞여있어요 음 여러분 맛에 부담이 있습니다 무시했을꺼 버린 아리아즈 오ー 제이 보시면 아리아즈 I, A, Z, 하트 하트 이거 봐요 산발 머리카락 이거 받으시는 분은 두 개를 한 번에 먹었어 쌍쌍 빼빼로 이것도 바닐라 에안 딸디라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어 이거 노을 커피 없을까요? 이거는 뭐 하겠다 어쩔 수가 없다 아는 핑계로 하는 기뉴즈 맛있겠다 우와 와 진짜 큰 거 눈독이었어요 네 저희 이제 빼빼로를 다 만들고 예쁘게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 시작 하나씩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따가 저희의 마음과 비슷한 하다라 하트 이렇게 버거니의 첫 빼빼로 완성 우와 귀여워 하나씩 또 보라색 하트 여기인분들이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아리아즈 하트 꼭 모여주셔야 돼요 아리아즈 하트 A, A 어디있어요? 뭐여주시는 분 아이 짠 A 이거 보라색 하트 띄었다는 주은 주은 어? 조심하세요 어?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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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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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진으로 드려 파이파이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많은 얘기를 해볼게요 오 하트 모양이다 귀여운데? 어때요? 하트 안에 하트 가있어? 하트 안에 하트 어? 완성 귀엽다 제가 이거 만들었거든요 이돌이 쓴 눈사람이에요 이거 뭐예요? 시크한 그냥 빼빼로도 하나 있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 넣을게요 어? 그래요? 뭔가 UNIFICULT 맛있게 드셔요 완성 인간 사람 사람이랑 투게 envoy 앙봉이 tilted 단추 하나 잘못 달린 빼빼로 이 친구랑요 살았다 살았다 안 깨졌어 안 깨졌어 친구를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만든 건데 이건 제가 만든 건데 보라색 언제 안 줄 거예요 특별히 줄게요 너 들어가 들어가 화이트 초콜릿 다크 초콜릿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짜잔 짜잔 꼭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우리 마음이에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안녕 내일 봐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아리아스입니다 많이 봐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ir 안녕하세요 오늘은